왼쪽을 잡아야 돼. 가자! 언니 하는 거 보고 나 할래. 응. 나왔다. 뱃대지 나왔다, 뱃대지. 뱃대지? 웃기지 마. 뱃대지. 뱃대지. 뒤로 갔다, 앞으로 해서 툭 잡을만ices. 그래서, 뱃대지. 내가 완전히 마지막이다. 왼쪽에서. 아... ㅋㅋ 뱃대지. ‌ 啵 ㅎ ㅎ ㅎ 아멘 아멘 가자 가자 쫄지 말고 팔 믿고 쭉 겉에서 가면 돼 허름 오른손 갈 거면 오른발 들어와야 돼 오 날랐다 날랐다 병아리 날랐다 이거 이따가 다 올려야 돼 안 나와 밥도가 위에 가서 다 안 나와 이따 올려줘 아 손은 어떻게 하면 된 것도 다 불쌍 저번에 조금 활동해봐 해 가지고 좀 이거 좀 잘하는 거야 지금 하나만 올려봐 저번에 조금 서당을 해서 우리 어디 있었나 조금 서당을 하자 이렇게 맞히게 썰어나도 해봐나 신이 명중 이따가 거기 아까처럼 가자 가자 됐다 됐다 민지 나이스 장어다 미식이다 오 아니야 오 순발력 짱 정말 잘하네 지구력이 초등학생인가? 민지 초등학생 날개집 나왔다 날아올라 민지야 진짜 만들다 날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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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식이다 장어다 날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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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는 날개툭 왼손은 저게 언더처럼 잡아. 거기 지금 동굴 있는데. 왼발 오른발 높게 올린 다음에 초콜릿이 있는데. 여기가 손이 죽었나? 저기 약간 인상했던 것 같은데. 좋지는 않아 그냥 근데 걸려 잘. 그거 하고 빨리 위에 치면 좋아. 옆에 이렇게 치는거지? 아니야. 그건 퀵 벌떼. 그렇게 걸어도 되고. 하나 더 왼손 나가서 퀵 벌떼. 근데 왼손 나가면 좀 불구스름 해가지고. 민지야 원등 두개 가보자. 진짜 잘 쉰다. 이제 만나를 실패. 나는 죽잎 PREC 받는 거axe.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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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오리야 말을 어떻게 했어 오리야 아 됐다 무지개보다 더 같은 사람을 원하시는 거 같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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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기다 가시기다 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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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